이 분은 바로 타고난 춤꾼, 데뷔 16년차 가수 길리건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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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, included. 길리건치입니다. 난 찾을 거예요 난 언제까지나요 난 언제까지나요 그댈의 품에 다시 안 올 때까지 난 찾을 거예요 난 언제까지나요 그댈의 품에 다시 안 올 때까지 박수 저 산에 갈 길을 막겠어 저 산에 갈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삶도 아무리 험한 맘아도 그댈 찾는 나를 막을 수는 없어 저 바다 옆 내 길을 막겠어 저 산에 갈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삶도 아무리 험한 맘아도 그댈 찾는 나를 막을 수는 없어 그 아무리 험한 삶도 아무리 험한 만나도 날 잡는 나를 맑을 수는 없어 감사합니다 브라보! 그래, 그래! 대박 못 맞추다니, 내가! 대박이다 몇 달 전에 이은영 집에서 같이 술 먹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안녕하세요, 정말 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가수 길건입니다 네네네네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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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나 마, 또 아직도 넌 내 안에 내 안에 감사합니다.